IQ. 국내에는 내년 미국은 4년 후에 만나볼 패치제. 동산은 메인 사업부인 제약사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 창출을 위한 화장품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TDDS 기술을 활용하여 도내 패치제를 개발 중이며 내년 초부터 국내 판매 개시될 예정입니다. 올해 4월에 미국 일상 IND 승인받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24년에서 25년에 NDA 시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개의 자회사들은 제약, 화장품, 건기식 사업 등에서 저마다의 목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제약, 건기식 사업이 해갖고 셀티론도 화장품 하잖아요. 그죠? 건기식도 팔고 IQ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24년, 25년 NDA 신청하는 것은 미국의 신약 신청한다는 얘기입니다. New Drug Application의 약자일 거예요. NDA가. 세계 최초 도내 패질 패치제를 위하여 IQ1은 TDS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화장품 브랜드 및 ODM을 부가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주된 사업은 오리지널 계량 신약 개발이며 화장품 사업으로 개발 및 투자자금을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치매 치료제가 사실 치매 있으신 분들이 약을 삼키거나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상식적으로 이렇게 몸 같은데 딱 붙이는 패치형으로 나오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도내 패질 패치젤은 2, 3일에 한 번 정도 붙이면 약효가 유지가 된대요. 그런데 그런 약이 지금 도내 패질 패치형으로서는 IQ에서 만드는 게 세계 최초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지금 리바스티 금윈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출시 2년 만에 전환율을 50% 달성을 했대요. 패치제가 1200원 수준의 실적을 만들 계획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도내 패질도 패치제로 전환을 하면 한 50%로 전환율을 해서 1200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주요 질의응답을 했었는가 봐요. IQ와라. 그래서 미국 제외 다른 국가 진출 계획은 물어봤더니 미국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럽, 일본, 중남미 등으로 국내에서의 품목 허가 승인을 기반으로 중국, 하이난성, 의료특구 지역 등으로 진출할 계획이랍니다. 그러니까 미국 임상 데이터가 성공을 하면 유럽, 일본, 중남미로 진출하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중국, 하이난성, 의료특구 지역에 진출할 계획이랍니다. 셀트리온 협업은 어떤 식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동사의 도내 패질 패치제를 CMO하는 형식이다. 셀트리온이 CMO한다는 얘기죠. 도내 패질 패치제가 국내 품목 허가 승인을 받는다면 동사 브랜드와 셀트리온 CMO 브랜드 총 두 가지 라인으로 시중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게 지금 휴마시스 그런 전략이잖아요. 휴마시스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판비고 있고 셀트리온은 또 디아트러스트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이게 아주 크게 매출 중대하는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또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